안녕하세요 블루베런 채널의 호스트 입니다 오늘은 bbc 에서 그 지금 미국의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어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 다음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 지금 40개 주에서 통금 이스 커피 라고 하는데요 아 요거 되어서 좀 같이 아 읽어드리 겠습니다 아 코르스폰던 알림 맥불 was at the protest outside the white house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데모한다 그럴 때는 영어에서 프로테스트라고 하고 아까 이제 통금은 커피 라고 하죠 커피라고 하고 지금 40개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아 40개 지역에 커피가 지금 어 보통 8시 5월 8시 그 다음에 빠른 내 7시 아 아 he's were protests against the killing of George Floyd 그제 그 흑인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조지 플로이드 씨인데 그 이제 백인 경청 경찰에 의해서요 그게 촉발이 돼서 제한 3 4일 5일 차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시위들이 큰 도시들 he needs to grow up he needs to be a man he needs to stop with the childist act childist acts the childist tweets he needs to be a 여기서 childist 입으면서 유치한 트윗 그거 이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man need to be a man 그러니까 남자답게 그러니까 좀 그 유치한 그런 행동이나 유치한 트윗 그런 거 보다는 정말 남자답게 그죠 그래서 be a man 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약간 슬랭 비슷하게 you the man 그러면은 어둠 진짜 남자야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그런 영어가 이제 유르맨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as night fell the mood got angrier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시위가 그러면 다 지금 이렇게 폭력적인 거냐 근데 보통 데이타임에 하는 것들은 평화적인 시위가 많고 실제로 그것들은 바람직한 어떤 민주주의의 형태인데 이제 밤에는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night fell the mood got angry here outside the white house for the most part it had been a 지금 이제 white house 근처에서 그죠 peaceful protest most part of it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화스러운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밤에는 이렇게 뭐 방화가 일어나고 그죠 and the police keep firing gas into the crowds 여기 keep firing gas 이건 이제 최루가스죠 최루가스 이제 클라우드 하고 인민들이 이렇게 발사를 하는 거죠 and they fired other projectiles too and defense of the home of the president and they were click 여기 defense of the home of the president 이게 white house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 배역관이니까 더 경계나 어떤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게 더 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보면 use unnecessary 필요한 불필요한 레벨의 어떤 그 그런 형태의 포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어떤 공권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 at one point charging our own camera man in the streets surrounding the white house with no sense of any attempt at deescalation there was 여기 보면 no sense of any attempt and deescalation escalation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escalation이 뭐냐면 뭐 아 우리가 상관한 보고하겠다 어떤 이슈를 좀 더 제기하는 것도 escalation 할 수 있고요 deescalation 하면은 이런 격앙된 것을 이제 escalation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침착하게 그 하는 것을 deescalation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면 no sense of any attempt at deescalation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지금 시위가 전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화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shops and vehicles are vandalized vandalize는 이제 우리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반달리즘 그래서 약탈되거나 파괴되고 완전히 그런 안좋은 뜻이죠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한국의 capital 하면은 수도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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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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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 메시지 전달 그 얘기에 아마 이건 president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달하는 only way다 왜냐면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행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또 문제가 시위의 대부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세컨 웨이브의 더 안 좋은 치명타 코로나 바이오스의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들은 반성도 없고 그죠 어떤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해야되어 This is now become about much more than the brutal death of one unarmed black man 이게 brutal death, 끔찍한 죽음, 그것도 무장되지 않는, 비무장의 흑인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는 인종 차별, 인종에 대한 관련된, 이런 부분이죠. 여기 보면 chronic, 만성적인, 인스터나, 기관에 의해, 그러니까 이건 고권력이나 이런 조직에 의한 racism, 인종차별,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 큰 도시인데 아틀란타에서 여기 두 명의 흑인의 20대에 테이저건을 쓴 사람 그 경찰 두 명이 파이어됐다, 그죠? 여기 보면, 경찰이 지금 여기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통금이란 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많을 텐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 시골 같은 데 보면 통금 사이렌이 울려서 밤에는 외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미국은 지금 2020년이고 지금 말씀하신 7월, 7시, 8시, 9시 통금 시간이 아래인다는 걸 발생한다는 걸 참 끔찍한 일이죠. The two officers were fired by Atlanta's mayor Keisha Lance Bottoms after she reviewed their body cam footage. Three other officers body cam footage, 저기 폴리스 오피스들은 이제 그 몸에 카메라를 이제 장책하는데 그걸 검토해서 두 명의 폴리스 오피서는 이렇게 파이어됐다. are being investigated. the two young students who were tasered, 22-year-old Messiah Young and 20-year-old Tenny, a pilgrim who say they were driving home from taking part in protests, have both been released from custody. They paid part in a protest, 그 래리, 데모에 참고했다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custody, 그렇죠? both been released.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요. 제가 이 원문에 솔리다리티 하면 연대,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나 시위에 동참해서 무릎 꿇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막아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의 그런 어떤 의미에 동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이런 영상을 보면 지금 미국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지금 커피가 통급 시간이 되는 거죠. 40여 개 주에서, 아 40여 개 도시에서 지금 이러한 커피가 발생하는데 많은 동부와 일부, 많은 서부 도시들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뉴스를 같이 읽어드렸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루본의 채널이었습니다.